오늘은 맛있는 한식 한 끼를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서울 신촌에 상당히 한식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곳은 여러 유튜브 등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. 신촌 골목길 쪽에 위치해 있어서 길 가다가 길에 있는 간판 잘 보면서 찾아가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연쇄 안경 이 가게 바로 옆 골목길에 보시면 골목길 끝쪽으로 형제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이는데요. 이 형제식당 간판 바로 옆에 가게 입구가 있습니다. 길거리에 이렇게 또 작게 간판이 입간판이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되고요. 주차는 골목길 여기 안쪽에 자리 있으면 주차하실 수 있고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. 이렇게 옆 건물로 해서 들어가시면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. 식사 시간대에는 대기까지 있을 만큼 손님이 많은 찾는 곳이고 또 모든 메뉴 포장 주문도 가능하고 배달도 꽤 많은 곳이었습니다. 가격은 좀 오른 것 같고요. 자리에 앉으니까 물 바로 주시네요. 밑반찬부터 먼저 내어주시는데요. 밑반찬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. 밑반찬에 계란말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. 밑반찬으로 나오는 부추김치부터 김치, 어묵볶음, 계란말이까지 다 입맛에 맞고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았습니다. 밥도 쌀 좋은 쌀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밥이고 부족한 밥은 셀프로 더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. 저희 두 명이서 방문해서 메뉴 세 가지 주문해서 또 이렇게 낮에 술 한 잔 해줬습니다. 먼저 제육볶음부터 보겠습니다. 제육볶음 양이 꽤 넉넉하게 나왔고요. 제육볶음은 살코기 위주의 제육볶음인데 비계도 살짝 있고 고기는 약간 얇은 편으로 먹었을 때 양념이 너무 맵거나 짜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식사하기에 딱 좋았고 술안주용으로 먹기에도 좋은 제육볶음이었습니다. 제육볶음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제육볶음이고 단맛도 좀 적당히 있는 편이어서 좀 고기 질기지도 않고 부드럽게 좀 맛있게 씹어서 먹기 좋았습니다. 이어서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부를 수 있는 폭탄 계란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탄 계란찜 또한 양이 꽤 넉넉한 편으로 나왔고 보기에는 고춧가루가 있어서 살짝 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오히려 간이 안 돼 있어서 살짝 좀 슴슴한 심심한 그런 맛이 있기도 했습니다. 폭탄 계란찜은 정말로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산처럼 물럭 쌓여져 있는데요. 이 계란찜 되게 뜨겁긴 했지만 은근히 좀 밥보다는 술안주용으로 먹기에 딱 좋은 그런 계란찜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그런 계란찜이었고요. 이어서 생고기 김치찌개를 보겠습니다. 생고기 김치찌개 또한 양 넉넉하게 나왔고 이 적당히 익은 김치 안에 또 삼겹살 같은 이런 고기도 생고기도 꽤 들어가 있고 두부도 뭐 두 조각 있고 양도 넉넉한 편이어서 좀 식사용이든 술안주용으로 먹기에도 괜찮은 김치찌개였습니다. 김치찌개는 뭐 엄청 맛있는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김치찌개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면은 누구나 좀 좋아하게 무난하게 먹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김치찌개였고요. 이날 점심시간 살짝 대기 전에 방문했는데 식사시간 되니까 손님들 너무 많아져서 대기까지 있어서 소주 한 병백개 마시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. 신촌에서 워낙 유명한 한식 맛집이 형제의 식당 오랜만에 방문해서 한 끼 식사, 술 맛있게 좀 할 수 있었고요. 다음에는 식사시간대가 아닌 편안한 시간대에 방문해서 술 더 마시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신촌에서 좀 맛있는 백반집 찾는다고 하면은 한 번쯤 가볼만한 곳이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